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고 계시는 동전은 캐나다 은화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발행 발행 수량은 만장만 발행이 됐습니다 만장 금액은 10달러 가 되겠습니다 10달러 뒷면의 건물은 캐나다 국회의사당 건물이 된다고 합니다 국회의사당 건물이라고 합니다 안면에는 엘리자베스 2세가 되겠습니다 10달러라고 썼습니다 10달러 10달러 짜리가 되겠습니다 보증서가 되겠습니다 보증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발행한 것은 캐나다 왕립 조폐국이 되겠습니다 조폐국 캐나다 왕립 조폐국 그 은행의 마크가 있습니다 마크 우선 만장이라고 요것이 아마 표시가 된 것입니다 만장 발행량이 2020년이 되겠습니다 차은 angular 하세입니다 내 눈을 밝아주시기 바라 그 은행의 마크 하세이 그 은행의 방향을 확인해 볼 수 있고 다른 불안한 점이 mismatch 하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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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